제주도에서 직접 찾아주신 예비신앙신부의 맞춤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태리 까노니코 소재를 선택하셨고, 버드아이 소재의 진곤색 컬러를 선택하셨습니다. 가장 많이 선택하는 소재 중 하나로, 버드아이는 작은 동글동글한 패턴들이 벌집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. 완성된 예복이 나왔습니다. 투 버튼 싱글 수트로 만들었으며, 슬림핏으로 제작된 예복입니다. 턱시도 라펠은 리폼 서비스가 가능하며, 웨딩 촬영과 본식이 끝난 후 떼어내어 일반 정장으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. 트임은 크게 양옆 트임과 가운데 트임으로 나뉘며, 오늘날 양옆 트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맞춤 수제화는 발 길이와 둘레, 높이를 측정하여 제작되는 맞춤 수제화로, 가죽으로 만들어진 홍창, 우레탄창, 워커창 등 창의 종류를 선택하여 제작하시면 됩니다. 컬은 이 가죽 스와치로 보시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수제화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